1. 2. 5. 5. 6. 6. 6. 5. 5. 5. 6. 6. 7. 8. 9. 9. 9. 10. 10. 10. 10. 10. 11. 10. 11. 10. 11. 11. 12. 12. 어 살려냈습니다 박주현 빠른 벨리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5점씩 내리가지고 나눠왔습니다 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적응이 필요합니다 어려워요 침착하게 보냅니다 아 좋아요 대각선 짧게 어렵습니다 역전을 했습니다 배터리점 오 좋아 날카로운 선수들이 조금 더 득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식 5연승 중인데 그렇지요 예 박주현이 막아줄 것인지 네 자 백핸드 이영은 이영은 포핸드 아 툭 밀어냅니다 아 Dobbil 오 들어갔어요 오 아 오 좋아요 오 둘 백핸드 뿌리칩니다 박주현 그리고 탑스피 공격도 많이 할 것 같고요 2게임 출발했습니다 렛이었습니다 빠른 서비스 강타 듭니다 걷어올렸습니다 밀어냈고요 이형은 백핸드 걸렸습니다 원홀 포핸드 비단 IP 최대한 승 공격 이번 공격 소중 덕 구경 Nou 모 selected 공격 우앤 자 공격 1 고 0 지 노래 Win 마음대로 지금 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핸드 스피 맞습니다 지금 거의 공격을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공격 가지고 나가야 되는 유혁은입니다 이것도 했었어야 돼요 살려냈고 박주현이 3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걸렸어요 네트 상단 넘어갔고요 그렇죠 이런 작점도 필요합니다 돌아서 공격을 해주던지 상구부터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긴 서비스 살려냈습니다 네 개인 포인트 이영은입니다 여기서 박수 193년생 맏언니 주장의 책임감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두 cent 7 잘 변 pois 송영현의 아 살려냅니다 백핸드 대결 1대3 이영은 가져갑니다 보유하고 있는 이영은 접근전인데 버핸드 박주현 오른팔을 3번 툭 밀어줍니다 이영은 이번 시즌 단 15연승 중인 이영은 받아줍니다 이 5 1대3 이영은 5 10 이영은 7 이영은 4 이영은 5 이영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의 박주현 백핸드 전환 이영은 낮게 깔아줍니다 양선수의 긴박한 랠리 그리고 박진감 있는 랠리 이렇게만 버려져있습니다 코치 발랐습니다 코치 발랐습니다 반복될 수 있을지 지켜봅니다 칸타어 칸타어 자 이영선수가 그 기록을 다시 얹어줄지 백핸드 박주현 백핸드 이영은 보는 박주현 내 아는 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